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백프로 학원책의 PT봉사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 접속사 100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100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댓, 관계대명사댓, 관계대명사 왓을 비교 분석하여 정답을 찾는 문법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문법도 훨씬 더 쉽다라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자,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접속사 대선 앞에 명사가 없어. 명사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사를 명사라고 하는데 그 명사인 선행사가 없어. 접속사 대선. 그 다음에 D가 완전 불안전. 이 완전 불안전도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짭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문장이 완전하려면 주어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다면 기본적으로 D에 보여 형용사나 또는 명사가 주로 와야지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 다시요. 여기가 문장이 완전하려면 주어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가 나오면 형용사나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 나오고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완전 불안전 찾기가 약간 힘들잖아요. 이렇게 찾습니다. 저는요. 주어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가 을률이 필요해. 을률이 필요해. 을률이 필요해. 근데 을률이 없다. 그럼 문장이 불안전해. 근데 을률이 아예 있거나 을률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완전해. 한 번 더. 을률이 필요한데 을률이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건 불안전. 자, 을률이 필요한데 을률이 있다. 또는 을률이 아예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서 그럼 완전. 이해되나요? 그래서 예문을 한 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예를 들어서 I buy. 나는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는 무엇을 샀냐. 을률로 물어봐야. 을률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을률이 있어야 돼. 그게 없잖아. 그럼 문장이 불안전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을률이 있다. I buy a boom. 나는 책을 산다. 이렇게 을률이 있다. 그럼 문장이 완전한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I hit. 나는 때렸습니다. 그래, 무엇을 때렸냐. Hit. 이게 주어 공, 동사 공. 을률이 필요하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불안전하다. 그 이야기이죠. 완전한 걸 짧게 한 번 제가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행복하다. She is happy. 을률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장 자체로서. 그 다음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형사가 나왔잖아요. 그 자체로서 문장이 완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그녀는 산다. 그녀는 산다. 어디에 사냐고 물어보지만 어디를 사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 자체로서 완전해.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하잖아요. 완전 불안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가 돼서는 여러분 앞에 명사가 있고요. 접속사 돼서는 앞에 명사가 있고 뒤가 완전하고 관계대명사가 돼서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뒤가 불안전합니다. 이걸 설명 좀 해볼게요. 왜 관계대명사가 와서 문장이 앞에 명사가 있었냐. 우리가 이러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가로 안에 써놓으려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봐야 돼요. 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람 종류면 후종류를 쓰고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물이나 동물 종류면 위치를 적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보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있다라는 것. 관계대명사 왓은 여러분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왓인데 문장의 앞에 명사가 없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뒤가 불안전하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왓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관계대명사도 해석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되도 해석을 안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문제를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나는 안다.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동사가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명사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 됫이나 관계대명사 왓을 적어야 돼요. 명사가 없으니까. 뒤에가 완전하냐 불안전하냐를 일단 봐야 되겠죠. 뒤에가 완전하죠. 그녀는 부유하다.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하니까 우리는 접속사 됫을 적어야 됩니다. I know that. 나는 안다. 그녀가 부유하다. P번으로 갑니다.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칩니다. 그러면 이 가로친 문장이 완전하냐 불안전하냐를 봐야 되는데 아까 완전 불안전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 더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게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예요? 주로 명사나 ing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ing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 문장은 불안전해요. 그래서 기가 문장이 불안전하고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대신 접속사 대신이 아닌 관계대명사 대신이 돼야 됩니다. 해석해 볼까요? 그 빌딩. 타미 일하고 있는 매우 좋다. C번 갑니다. 타미 나에게 말을 해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칭 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로 취급을 하지. 다시요. 인칭 대명사는 선행사인 명사로 취급을 하지 않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해줘라. 선행사가 없단 말이야. 이 문장은 선행사가 없어. 인칭 대명사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가 명사가 없기 때문에 뭐야? 우리는 관계대명사 왓이나 접속사 대신. 헷갈리면 지금 이걸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징을 보고.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겠다. 이때 나오는 대신 접속사 대신이 되겠다. 그러면 완전하면 접속사 대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왓을 쓴다라고 그랬죠. 너는 배웠다. 그래, 무엇을 배웠냐?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없네. 그러니까 문장이 불완전하네. 그래서 정답은 왓.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라 나에게. 네가 배운 것을. 인더스콜의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100% 온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98% 정도만 맞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2% 정도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앞에 나온 지금 왓이냐 대신이냐.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 대신하 관계대명사 왓을 적어야 됩니다. 가로를 쳐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는 믿는다. 그래 무엇을 믿냐. 을률로 질문을 할 수가 있네. 이렇게 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왓을 적어야 돼. 그가 믿는 것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다시요. 2번 갑니다. 문장이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겄대명사 그 이야기입니다. 가로를 쳐요. 문제에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쳤네요. 자, he is rich.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요. 그는 부유하다. 문장이 완전하죠. 그러면 접속사 대신을 적어야 됩니다. 접속사 대신이 나왔을 때 저번은 시간에 했죠. 해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뭐 하는 것은 그가 부자라는 것은이 사실이다. 정답은 대신입니다. 기억해라. 동사가 나왔네. 명사가 없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뒷문장을 봐볼까요? 이렇게. 끝까지. 나는 말했다. 너에게 전해. 그래. 무엇을 말했냐. 목적은 있어 없어? 목적은 없죠.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선행사가 없네. 앞에 명사가 없어. 관계대명사. 왓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석할까요? 기억해라. 그것을. 내가 말한 것을 너에게 전해.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이 문장도 해석을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지 완전 불완전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문법 문제를 찾을 거 아니야. 해석이 안 되면 정답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해석해 볼게요. 끔찍한 것이 발생했다. 갑자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정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앞에 대시냐 왓이냐. 앞에 동사. 서든이라는 부사가 나왔어. 이게 동사죠.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 명사가 없어.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 됐과 관계대명사 왓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즉 관계대명사 됐은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에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해? 을룰이 필요해요. 문장이 불완전해.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래서 정답은 왓. 이러면 틀려버려요. 왓! 틀려버린다고. 왓을 쓰면. 왓! 틀려버린다고. 그럼 네가 금방 설명해준 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틀리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정답은 여러분 98%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100%의 확률을 가지려면 여러분 특징을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됩니다.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징을 바꿔놔 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 앞문장이 불완전하냐 그 다음에 완전하냐로 이렇게 바꿔놔 봤습니다. 설명을 일단 해보면 이 접속사 대슨 여러분 문장이 불완전해. 불완전. 접속사 대슨 대부분 이렇게 주어동사 다음에 이렇게 됐 나오죠. 그리고 문장이 주어동사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는 이게 대시냐 왓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접속사 대슨 반면에 관계대명사 대슨 앞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여기에 뭐요? 목적어 명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도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왜? 앞에 명사가 없잖아요. 앞에 명사가 없다라는 것은 주로 목적어가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금방 배웠던 명사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지 말고 앞문장이 불완전하냐 또는 완전하냐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요. 여기가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냐 아니면 접속사 대시냐 들어갈 문장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문장을 보라고 이 앞문장. 이 앞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해석합니다. 끔찍한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발생시키다가 아니라 발생하다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을률이 필요없어.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해. 문장이 완전하면 볼 것도 없이 관계대명사네. 관계대명사 뒷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뭘 을률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을률이 없네. 그러니까 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이거 답은 대시되어야 됩니다. 어떤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야. 어머 그럼 이야 관계대명사 앞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며. 앞에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며. 왜 을냐? 있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문장을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이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의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이게 명사야.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간 거야.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해석해 보면 끔찍한 것이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에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대시되는 거죠. 끔찍한 것.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발생했다. 갑자기. 그런데 왜 문장이 이렇게 변했냐. 이게 여러분 길잖아. 단어가 세 개잖아. 하나 둘 셋. 이거 단어가 두 개잖아. 영어의 원칙이 여러분 문장이 짧으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길면 이렇게 뒤로 빠져야 돼. 그래서 이런 문장이 생긴 거야. 이렇게 주어동사 이렇게 수식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문장이 여러분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어찌나?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정답을 100% 확실히 찾을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문장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때 나오는 됐은 접속사 됐. 이때 나오는 위치는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이때 관계대명사 위치 대신에 됐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빈칸이죠. 이 빈칸을 기준으로 앞문장이 완전한지 그리고 뒷문장이 불완전한지 구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댓글에 정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